안녕하세요. 운정회사는 한일석입니다. 다리 많이 아프시죠? 저도 오래간만에 한 20여 킬로 걸었더니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. 그런데 제가 여기 온 동기는요. 그동안에 성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었는데 사실 핵이 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생태계에 있는 독약 같은 존재죠. 다행히도 지금 그렇게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정권이 바뀌면서 탈핵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마무리에 힘을 좀 보태시라고 사실 저도 제가 나이가 몇 살 같습니까? 제가 지금 69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참해서 마지막에 힘을 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동참했습니다. 그리고 참 오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게 참 얼마나 와서 또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세대는 흘러가는 세대고 사실 핵이 있든지 없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런데 참 지금 저 세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될 세대가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 탈핵이 완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우리 힘을 합칩시다. 화이팅! 화이팅!